안녕하십니까. 로마어서방입니다. 로마어서방이 도전 독일어, 독일어를 이 뜨거운 여름에 독일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. 7월달 최고 더운 이탈리아 로마에서 더 뜨거운 열기로 로마어서방이 독일어를 도전하는데요. 도전하는 방법은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의 가사들을 독일 번역기로 하나하나 듣고 확인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. 나름 뿌듯한 두번째 찬양을 배우고 있는데 뿌듯합니다. 물론 새로운 걸 배우기 때문에 복습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. 네 그럼 오늘도 도전, 무대 보정신으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찬양을 배우고 있습니다. 오 헤어, 김 미어 다인 헤어츠 뜻을 한번 살펴보면 오 헤어, 어제 배웠어요. 내 찬양을 배우고 있습니다. 오 헤어, 오 주님 헤어, 김 미어, 김 미어, 김 미어, 김 미어, 다, 이걸로 생각합니다. 내 찬양. 이 찬양. 제가 샤워 그거는 bukan 것 같습니다. 이 찬양을 회원을 하iteit 나에게 하ireann. 이거 뭐 나와요? 내 찬양을 제거하는 것 같습니다. 오 헤어, 김 미어, 김 미어, 김 미어, 김 미어, 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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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어. 뿌듯한 역 제목을 익혔고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배웠던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샤워 인 마인 헤어츠 넣어라 밑으로 내려가 이거 지우고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오해 깁 미어 다인 헤어츠 오해 깁 미어 다인 헤어츠 복습하고 있습니다 뭐였지 내용이 이전부터 샤워 인 마인 헤어츠 샤워 에스 에스 샤워 인 에스 에스 마인 헤어츠 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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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세여 루 샤워 로그 보다 인 인 인 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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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주님 나의 하나님 오 주 나의 하나님 네 어제 배운 내용입니다 오늘은 넘어가서 다음 네 오늘 막 모르는 것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즐겁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I, I, C, H I, C는 나고 나 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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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그 다음에 이거 Weiss 몰라요 뜨는 걸 철자를 몰라서 우리 자매님이 또 친절해서 떠 놓으셨어 그래서 Weiss Weiss가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Wei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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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iss는 무슨 뜻인가 Weiss On Colored 풍겨 깨끗한가 흰색이네요 화이트 healing Weiss 일단 한번 봅니다 Weiss 뭔 뜻인지 몰라 그 다음에 Weiss 그 다음에 DA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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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CH WEISS DAS 그 다음에 인 미르 인는 인이고 인 ich weiß, dass 인 ich weiß, dass 인 다 멘는 미르 마 대 안에 같은데 ich weiß, dass 인 mi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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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미르 그 다음에 N-A-I-C-H-T-E-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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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-A-I-C-H-T-E-S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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T-E I로 읽어야 되나? nichts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전체를 들어보면 이걸 한번 붙여보면 뜻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왜 뜻이 바뀌었어? I know 내가 안다 내가 안다 I know 내 안의 night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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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안다 I know 내 strokes 저는 잉밥을 인정합니다. ICH WEIS, IT MIR NIGHT. NACHES, ICH WEIS, IT MIR NACTS. 그리고 저희가 이동한, ICH WEIS가 ALDA는 의미입니다. 그 다음에 굿했으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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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, O, W, H, N, T 좋은 것 이제 what is want라고 해야 되나 보네요 want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what is... life live 어 잘 모르겠네 아무튼 요 what is want ich weiß, dass in mir nichts gutes wohnt ich weiß, dass in mir nichts gutes wohnt ich weiß, dass in mir nichts gutes wohnt nicht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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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ch weiß, dass in mir nichts gutes wohnt Gutes wohnt Gutes wohnt Gutes wohnt, 좋은 것 시 in mir nicht 이게 뭐냐 nicht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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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hing 없다 내 안에 없다 Gutes wohnt ich weiß, dass in mir nichts gutes wohnt Gutes wohnen Gutes wohnt Gutes wohnt 내 안에 좋은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아니다 이런 뜻이네요 한번 다시 들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ich weiß 내가 안다 das 관계절이죠 in mir nettes gutes vont 좋은 것이 내 안에 없다 자신을 진짜 돌아다 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면 이걸 고백할 수 있지 아무튼 Julia Choi자매님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오늘도 이렇게 한절을 살펴봤습니다 한번 더 들어볼까요 ich weiß, dass in mir nichts Gutes wohnt ich weiß, dass in mir nettes Gutes wohnt ich weiß, dass in mir nettes Gutes wohnt 내 안에 좋은 것이 없습니다 omettes wohnt means 이것은 물건을 가게 GoodS then is 좋은 거 같고 아 또 들여 맞추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압니다 그런 복습 계속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반복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